26만 3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R잼입니다. DR잼, 은, 는 동사는 엑슬선 촬영장치 완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S-W, 제너레이터, 튜브, 기구부,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제조업체임 기존 진단용 아날로그 엑슬선 촬영장치와 더불어 진단용 디지털 엑슬선 촬영장치,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영상 시스템 3가지 방식의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중임 주요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 및 제조, OBL, OEM 포함, 핵 가격, 품질 등에서 경쟁 우위를 점함, 기업 개요 대시 병원 및 의원과 같은 의료 환경에서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장비를 연구 및 개발하고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대시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장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영상 시스템과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완제품에 들어 핵심 부품 제너레이터를 생산함 대시 제너레이터를 2007년 자체 개발하여 미국 FDA 등록과 유럽 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2년부터 일본 푸지피룸 및 삼성전자의 ODM 공급 시작 재무 대시 모바일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수주 부진에도 디지털 업그레이드 시스템 및 고주파 엑스레이 발생장치 수주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A-SB, 경상연구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그러나 외화환산 관련 비용과 법인세 비용 증가하며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으로 진단용 및 디지털 엑스레이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며, 북남미, 텍사스, 법인 설립, 제2공장, 증설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 개선 기대.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DR잼의 시가 총액은 1,22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R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23위입니다. DR잼의 상장 주식수는 1,132만 5,600여 주입니다. DR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R잼의 퍼은 9.6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06.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7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6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6배, 6,9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0번지역원, 124억원, 17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0번지역원, 126억원, 144억원입니다. DR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2번지 08% 쌓인이고 유보율은 1253.3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1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1.4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2 더하기 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R잼의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만 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만 70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만 8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DR잼은 거래량 1만 8200원입니다.